내가 요즘 하고 있는 재미있는 어플이 있는데 소개해줄게 사람은 이용 못해 우리 같은 또 꼬미들만 이용하는 SNS지 여러가지 재미있고 신기한 기능이 많은 어플이라서 요즘 푹 빠졌어 나 팬모델 지원했는데 돼지는 안 뽑아줄까? 이것저것 활동에서 쌓인 포인트로 마음에 드는 물건으로 보완할 수도 있어 나는 내 예쁜 얼굴이 담긴 팀케이스 신청해봤어 저 활동에서 송대장 누나한테 무선 충전기 선물해줄라고 뿜뿜에 내 유튜브를 자랑했어 내가 하고 싶은 말하고 사진 몇 개 올렸는데 금방 친구들이 생겼어 친구들이 봉남이 이뻐 봉남이 귀엽다 해주니까 으쓱거린다 팀케이스 어떻게 사용하고 있냐고? 조코미 친구들아 아이엠 뿜뿜 같이 하자 조코미 친구들아 아이엠 뿜뿜 같이 하자 조코미 친구들아 아이엠 뿜 뿜 같이 하자 바이바이